안녕하세요. 랩스키 바이버스에서 랜하소서 정현입니다. 다 같이 크리스 켜주실까요? 곁에서 어색한 모습으로 내게 인사하는 그대 당신은 왜 보신다니 왜 그대가 곁에 있나요 나밖에 모르는 눈을 원하여서 손을 잡았나요 이럴 때 소리 한번 질러주셔야죠! 저 여자는 내 여자랍니다 저 여자는 내 여자랍니다 그 아무도 손댈 수 없고 잃을 수 없는 내 여자랍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떠나갑니다 내 사랑이 나를 버립니다 내 모습과 같은 그녀가 다른 사람의 품에 안깁니다 저 여자는 내 여자랍니다 그 여자는 내 여자랍니다 저 여자가 다시 내 여자랍니다 저 여자는 내 여자랍니다 그 여자는 내 여자랍니다 양자 office 이이 나랍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나오고